안녕하십니까?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대구기상대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의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.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중 1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. 7, 8월 폭염지수는 대구에서 22일 발생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날을 기록했습니다. 대구기상대 한윤덕 예보관은 고온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